안녕하십니까? 구TV 기독교 보건방송 시청자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인천목양교를 섬기고 있는 이상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에스더서 4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민족을 위한 그의 결심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사어로 별이라는 뜻이며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로서 식물의 일종인 향류에 쓰는 도금량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페르시아의 아헤스웨르라는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부터 에그베 저편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먼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7대 기족이 다스리는 국가였는데 식민지 국민인 히브리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에스더에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헤스웨로는 아버지 다리오 왕의 위하여 페르시아의 7명의 장군 중에 하나였다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와 함께 에그베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왕이 죽는 바람에 7명의 장군 중에 왕이 되기로 하고 아침 일찍이 가장 먼저 우는 말의 주인이 왕이 되기로 하여 왕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이 된 후에 그리스 정복의 꿈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하고 부상을 당해 죽으면서 아들 아헤스웨로에게 그리스 정복을 유언하고 죽습니다. 이에 아헤스웨로는 3년의 그리스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전쟁 출정식으로 180일간의 잔치를 베풀고 수산성 백성을 위하여 7일간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왕후 와스디를 왕후의 간을 쓰게 하고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기며 모두가 있는 곳에 나오게 하니 와스디가 거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왕후에서 폐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헤스웨로는 그리스 정복을 위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스파르타 분단에게 대패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그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7대 내시들은 왕을 위하여 전국에 명을 내러 아름다운 처녀를 모아 수상궁에 들여 후궁에 거하고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해계라는 내시를 통하여 에스더는 특별히 보살핌을 받으며 왕에게 내갈 때에 해계가 지정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요구하였고 다 주었다고 합니다. 왕에게 에스더가 나아가자 왕은 에스더의 청순함에 그를 더욱 사랑하였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인자인 아말렉의 아각 왕손인 하만은 모르드게로 인하여 히브리인이 자신의 숙적인 관계로 히브리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왕의 초소에 인장을 찍고 주전 474년 4월에 공포하여 히브리인을 죽이기로 합니다. 이때에 에스더의 민족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도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대로 아에스웨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한다는 절대 절명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난 뒤에 지혜를 동원하여 하만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하여 모든 경계섬을 풀게 하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놓습니다. 두 번의 잔치 초대를 통하여 아에스더 왕은 기쁨이 고조시키고 하만은 경계심을 풀어지도록 하는 그리고 나서 아에스로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고하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충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민족을 위하여 불같이 사명을 일으키는 역사 앞에서 에스더는 순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하고자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감입니다. 내가 맡아야 할 사명을 확신하고 사명감으로 인하여 살고 사명감으로 인하여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리겠습니다.